오늘은 야외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이거시시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22년 4월 27일, 2만 10일입니다. 1일만 보는 타이거시시, 사실 전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일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27일, 오늘은 경복궁을 다녀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고요. 데일리 퍼즐, 1689일 차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시시는 경기도 파주에 있고요. 이거 사진은 글쎄요. 특별한 게 있을까요? 골프장 사진이라는 게 야외에서 하니까 잘 안 되나요? 예, 좋죠. 뭐 이렇게 잔디밭에서 놀고 있고요. 전경이 좋습니다. 타이거라고 써있네요. 이게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깎아 놓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대문 사진으로 했고요. 그쵸? 예, 좋습니다. 예, 감악산입니다. 권리 보이는 감악산이고요. 오늘은 이제 약간 잠깐 지나갔었는데 수도꼬. 수도꼬도 가급적 하루에 두 판 6이라고 써있는 건 어려운 판이기 때문에 세 개씩 쳐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했고요. 수도꼬가 보면은 여러분들 클래식, 클래식이 다 있습니다. 분류별로도 클래식이다. 그러면 그거를 10개 단위로 모든 솔루션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유튜브로 열흘간 녹음을 해봤습니다. 만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열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램블러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에도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